보신 것처럼 형사를 사칭한 남성의 전화 한 통화에 경찰이 개인 정보를 그대로 알려주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적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배를 쫓는 형사라는 말에 경찰이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그대로 다 믿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속인 사람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공중전화로 사람들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를 알려준 그 경찰관의 행동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경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무고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마음대로 신원 조회를 해볼 수는 없습니다. 이걸 마음대로 신원 조회를 한다고 하면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검찰청 개인정보보호규칙에 위반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렇게 요청하는 어떤 절차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지금 수배자가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어떤 정당한 확인 절차 없이 만연하게 이렇게 알려준 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요청한 사람이 조직 내에 실제 있는 경찰관의 이름을 댔다고 해요. 설령 거기에 속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지금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시민들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요청을 받은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는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전직 경찰관이었다는 거잖아요. 경찰 내부에서 혹시나 이런 식으로 만연하게 신원 조회를 하는 그런 관행, 잘못된 관행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경찰관이었다고 하는데 형사를 사칭한 이 남성, 여성들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다음 한 건당 또 50만 원을 받고 팔았다고 해요. 맞습니다. 어쩐지 너무 능수능란했어요. 지구대 경찰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형사다, 실제로 있는 이름을 대면서 이 여성의 정보를 가져간 거 아니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전직 경찰이었던 거고요. 여성 한 명당, 그러니까 7명의 정보를 넘겼는데 50만 원을 받고 흥신소에 팔아넘겼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이 이런 부분이 예전에도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또 본인이 경찰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인들을 검거했겠습니까? 실제로 그 동선 같은 것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공중전화를 사용했고요. 범행 이후에는 현금만 사용하고 본인의 어떤 그런 휴대전화 사용도 최소화하고 이런 좀 치밀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이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 만약에 처벌받을 때 가중되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수법에 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상습성이라든가 동종전과가 맞다고 하면 당연히 가중유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이 사람이 2022년에 이런 어떤 형성고를 받고 출소한 게 지난해 12월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렇게 금고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거잖아요. 누벙 기간입니다. 장기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또 다른 사건도 잠깐 짚어보죠. 김미영 팀장으로 잘 알려진 전직 경찰 박모 씨가 필리핀 교도소에서 탈옥을 했습니다. 현지 당국과 우리 정부가 지금 추적 중인데 박 씨가 잡히면 국내 송환 절차 어떻게 되나요? 상당히 어렵다는 게 지금 전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탈옥을 했잖아요. 이게 필리핀 현재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잡히더라도 일단 필리핀 법을 어긴 부분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가 우선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탈옥이라는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한 중형을 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국내 송환이 이뤄질 것인가 상당히 좀 시기를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지금 잡히지 않았다 보니까 필리핀 현지에 머물고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더 우세하긴 하지만 밀항을 했을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그 시한이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박 씨가 이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짓고 형을 선고받으면 국내 송환이 지연된다. 이 점을 노려서 추가 범죄를 저지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이 또 따라할 수 있어요. 이런 꼼수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짓고 도주하는 가장 비율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현지에서 재판 과정을 거친다든가 아니면 처벌받아서 형을 산다든가 하면서 국내 송환을 지연시키는 어떤 꼼수가 현지 도피한 사범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현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와서 보통의 경우에는 재판받는 게 훨씬 더 말도 통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현지에서 조직력이랑 자금력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 경찰관이랑 교도관과 결탁을 해서 현지 교도소 안에서 굉장히 황제처럼 편하게 수감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지에 있는 어떤 조직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추가 범죄. 지금 이 탈옥한 이 사람도 마약 범죄에 연루됐다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거든요. 추가 범죄를 저지르면서 범죄 수익으로 또다시 도피 자금을 마련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송환을 늦추게 되고요. 현지에서 형을 선고받아서 수형자 신분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와 필리핀은 범죄인 인도주약은 체결해 있지만 수형자 이송주약을 체결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을 살게 되면 그 수형자 이송주약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국내 송환을 굉장히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붙잡혔을 때, 필리핀 현지에서 붙잡혔을 때 붙잡히게 된 것도 우리 국정원이 정보를 줘서 붙잡은 거거든요. 송환 요청이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가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필리핀이 제3국으로 도피처로 많이 선택되는 국가인 만큼 이런 꼼수를 쓰면서 추가적인 어떤 형사 절차에 연루되기 이전에 국가에서 빠른 송환 절차를 밟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짚어보죠. 영화 범죄 도시의 현실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광도시로 잘 알려진 곳이죠. 태국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고요. 어젯밤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한국인 남성, 34살 A씨의 시신이 발견된 건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30일에 필리핀의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지난 7일에 이 모친이,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본인들이 필리핀 파타야의 현지에 있는데 당신 아들 때문에 우리가 큰 손해를 봤다. 마약을 버렸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봤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 상당. 이게 현지 돈으로는 300만 바트 정도가 되는데요. 몸값으로 요구를 했고 그 이후에 경찰 수사가 진행됐지만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CCTV로 현지 경찰들이 분석한 결과 한국인들이 A씨를 태우고 저수지까지 갔고 여기에 한국인 용의자 3명을 확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태국에서 범죄를 져진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범죄자들 잡혔습니까? 아직까지 추적 중인 상황입니다. 3명이잖아요. 그중에 한 명은 벌써 태국을 벗어난 걸로 보여서 이 사람의 행방을 쫓는 것도 중요하고 태국 현지에 남아있는 용의자 2명을 추적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피해자가 2일에 방콕 술집에서 마지막으로 묘격된 이후에 행방이 묘연해졌었는데요. 3일에 현지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차량에 태워서 용의자들이 차량을 태워서 숙박업소로 갔다가 저수지로 가는 그런 장면들까지 다 확인이 됐고 저수지에 잠수부들을 투입해서 확인을 했더니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사안이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용의자들을 하루빨리 잡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갈등을 빚던 유튜버를 법원 앞에서 그것도 대낮에 살해한 50대 남성 유튜버가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0대 유튜버는 경찰 진술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본인의 이런 내심의 의사는 주장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지만 아닙니다. 그 행위, 그러니까 살해에 이르게 된 사람이 사망하는 데 있어서의 가해자의 행위가 상당히 살인을 의도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는데 이게 100주 대낮이긴 했지만 상당히 흉기를 미리 구입하기도 했고요. 차량도 미리 준비를 해놨고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매우 계획적으로 살인을 의도한 범행이라는 부분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차량도 있었고 흉기까지 준비했는데 이런데도 우발적 범행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살인의 고위가 없다, 계획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형량을 낮추기에는 시도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사건 처벌이 굉장히 무거운 사건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 살인죄가 아니라 자신이 형사 고소당한 데 대해서 앙심을 품고 이렇게 범행을 한 보복살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이거든요. 보복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비난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기본 형량이 15년에서 20년까지 선고되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획범행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건 특별양형인자로서 가중요소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18년 이상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계획범죄일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일단은 살인의 목적이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혼을 내주고 싶었는데 살인까지 이어진 것이다라는 상의 치사를 처음에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의 혐의 정도를 좀 중한 정도를 낮추려고 시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세숫대야 크기의 컵라면 보셨습니까? 또 이 사람 얼굴만한 삼각김밥 이게 뭐 마치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요즘 편의점에 이런 초대형 상품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미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건 알겠는데 가장 중요한 거 가성비잖아요. 가성비가 어때요?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 라면 하나를 구입할 때보다 8개들이 이 대용량 라면을 구입할 때 8개? 하나가 8개 들어가야 하는 거고? 네. 한 8개 정도 그런 거죠. 사진의 저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저렴하게 구입하는 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라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따로 사는 것이 한 10% 정도 더 싸기도 한. 그런데 또 일부 빵 같은 경우 삼각김밥 같은 경우에는 대용량 제품이 가성비에서 나은. 이게 다 좀 제품마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8배 커진 대형 용기 국물 라면이 지금 인기를 끌면서 대용량 이런 비모 냉면 이런 종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게 저희가 준비를 한 건데 이게 실제 크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두 개의 유명 인기 라면 제품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는 하는데 이거 도대체 몇 인분짜리입니까? 8인분짜리라고 합니다. 그럼 8명이 모여서 먹어야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 캠핑 같은 거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갈 때 작은 어떤 사이즈의 라면 8개 준비하는 것보다 저거 하나 준비해서 가면 그게 좋네요. 그렇죠. 짐도 줄일 수 있고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라면 소스만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 라면 소스를 조합해서 김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김입니다. 이게 작은 사이즈의 김이 들어간 게 아니라 전장 김이라고 해서 큰 사이즈의 김밥용 같이 맞아요. 그 8인분 라면의 큰 사이즈의 라면 김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소스 두 개를 기호에 맞게 조합해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놀러가서 이렇게 먹으면 약간 기호에 맞게 조리해보는 그런 재미도 있고 보기에도 좋고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같이 먹을 8명하고 하는 게 맞대요. 그런데 이런 게 나오는 이유가 고물가 시대다 보니까 이런 빅사이즈 제품들이 출시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있는데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요? 실제로 거거익선이라는 말까지 생겼는데요. 바다익선이 아니라?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예전에는 1 플러스 1 이래서 행사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 추세였다면 지금은 큰 제품 하나 샀을 때보다 여러 개 가성비로도 굉장히 남고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재미를 찾으면서 그래서 유튜브에도 이런 먹방 영상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인기는 계속될 거라고 전문가들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이 오니까 캠핑 가시는 분들 많으니까 더 인기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